침대에 눕는다고 생각하고 발끈에 너무 앵글이 안 나와서 과학이라고 에이스 침자로 생각해 의이스가 아니야! 딱딱해! 흡수하잖아 연기해 액션 큐! 잘했어 잘했어 머리 닿는 순간 콧물이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? 걸려요? 아 형님! 여기서 받아줄게요 더 주세요 자이로스로 이게 하나일까? 그래 이렇게 떨어지는 순간 중화등이 스쳐 가는 거야? 주동으로 해주는 남카를 좋아해요 나는 옆에서 확 올라가서 그렇게 남카를 좋아해 그냥 허리에다 뱉타는 묻을 거 같아 허리에 뱉타는 묻을 거 같아 안 보이게 그러면 마음 편하게 할 거야 안전하지 않은데 그럼 그냥 벨트잖아 액션 예! 확인할게요! 많이 늦었어, 괜찮아? 119 불러... 괜찮아? 너 아까부터 바까맥이 돌았는데? 빨리 끝냈고 싶어 그치? 아까부터 못 깨끗하게... 와 끝! 너 혹시... 너 어쩌자고 거길 뛰어들어? 팔도 못 쓰는 애가! 그러다 죽으면 어떡하려고! 어떻게 될 거야? 이제 팔이 움직일 거야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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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! 괜찮아! 야! 야! 이른 날씨에 캠핑 작업을 다 불러왔어! 그럼 그런 날에 캠핑 작업을 다 불러왔어! 빨리 가! 뱁뱁뱁뱁뱁뱁뱁뱁뱁뱁뱁뱁뱁뱁뱁뱁 하실거에요. 했어요. 저 은상과 화윤이라고 합니다. 여긴 저희 집이고요. 이번에 부친이신 상대관께서 우리 혹시 구해주셨어요. 정말요? 감사합니다 아가씨. 잠깐 컷이요. 소랑이 이 게임이 너무 많이 나네. 이기면 어떡해. 얼음물. 얼음물 주세요. 얼음물.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라면 두 분 다 저희 집에서 지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? 생각해보세요. 아가씨가 저희 집에 있을 거라고는 다 대장 사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? 아가씨에게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아가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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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씨.